이거 비극인데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? 이게 지금 제가 쉬면서 다듬었던게 이건 한 10년 준비한거에요 64개입니다. 건깨, 본깨, 이렇게요. 수레순, 산수몬 이런식으로 해서 중풍선 64개가 한 10년정도 이걸 출력해서 여기다 메모하고 풀이를 정의한 10년 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쉬면서 각 64개 연구를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글로, 글로 정리해야 끝나요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해도 책으로 실제 쓰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명한 결론들을 건깨 64개에 대해서 내려야만 저도 이제 편해져요 정리가 확실히 돼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다른 학자들 의견도 다 봐가지고요 검토해서 최정적으로 지금 이제 이 자료들이 자명하게 결론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주여기 14개 책을 먼저 하나 내드리려고요 나중에 384용법까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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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